기상캐스터 배혜지 여기에 햇빛이 쏟아지면서 자외선도 무척 강합니다. 매일같이 우리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서 최대한 그늘 아래나 실내에서 활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오전 한때 대구는 공기가 탁하다가 오후 들어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 회복하겠습니다. 틈틈이 미세먼지 농도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은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적발낮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9도, 고령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고령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8도, 구미 1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상주와 구미 모두 30도로 날이 많이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낮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낮 기온이 30도, 의성 17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의성 31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내일 새벽부터 우리 지역은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선까지 내려가며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